광주 북부경찰서는 폭행사건 피해자의 합의를 요구하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47살 박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. 박 씨는 어젯밤 10시쯤 광주시 북구 오치동에서 자신이 폭행했던 피해자 39살 김모 씨에게 합의를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받고 있습니다. 범행 후 해남으로 달아난 박 씨는 쫓아간 경찰관들에게도 흉기를 휘두르다 테이저건을 맞은 뒤 붙잡혔습니다. 범행 후 해남으로 달아난 박 씨는 쫓아간다 테이저건을 맞은 뒤 붙잡혔습니다.